스타레일 딱대 스타레일 딱대 풀풀씨님 고아 안녕하세요 저번에 오셨는데 같이 게임 못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풀풀씨님 오신김에 출석체크 한번 부탁드리구요 아니 근데 화요일이 어떻게 워성하든가 나는 해봤자 4성밖에 못었는데 오늘 좀 낮아요 설사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막 오늘은 이런 방송이니까 안와야지 라는 반응이라던가 이런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안되겠다 나도 말을 안들어야지 해가지고 오늘 제가 원래 올렸던 스케줄하고는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거에요 많은 양이 근데 어차피 게임하면은 게임하면은 또 돼요 어차피 게임하면은 또 텐션 늘어나요 살 수 있지만 안사는걸로 수업가는데요 수업 열심히 화이팅 10시 30분까지 지금부터?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아니었어요? 혹시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이면 말씀해주세요 포유나도 영어였는데 오우 화요일이 영어 잘하시잖아 돌고래님 고아 안녕하세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히 같이 하려고 킨건데 같이 해도 되죠 같이 해도 됩니다 자 이거 받고 바로 박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랭크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지금 엑스퍼트거든요 스프락 다 아는거 또 들어야되나 또 들으면은 느낌이 달라집니다 책도 세종대왕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책도 한번만 읽었을때 그 뜻인지 몰랐다가 10번 읽고 1000번 읽고 나니까 그 깊은 뜻을 깊은 뜻을 알겠구나 수천번을 죄송합니다 예 수학은 솔직히 수천번 듣기 좀 그렇지 죄송합니다 스퍼인데 관계없어요 일단은 저기 랭크 매치 한판하면서 보스나리의 실력을 알아가 보는건 어떻습니까 엘리트컵 초대가 가능할거 아마 아 비기너는 초대가 안되는데 그러면 스탠더드로 같이 하지 뭐 트레이너배틀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에요 어 그러네 채창이 없네 채창채창 어제 저기 그거 하느냐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같이 하실분을 들어와주세요 퀴더블리아닌 초대 그거 AI 아 AI랑 붙는거에요? AI랑 붙는거면은 뭐 할만 없지 뭐 우리가 무조건 이기잖아 AI에 붙는거는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거 아닙니까 AI 잘해요? AI 잘해요? 잘하면은 AI랑 붙고 한번 이거 뭐 어차피 이벤트도 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 만겜 아니었어요? 만겜 아니거든요? 물론 만겜 취급을 받는거긴 하지만 네 난이도에 따라 달라서 아 그래요? 이게 나도 궁금하긴 해 도전상대 아아아아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구나 아아 오케이 아아아아 니니니니 구아 안녕하세요 찍먹이나 참가없다 샤 일단은 초급이니까 초급일거에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캐릭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야? 저베님 저베님 캐릭터 처음 본다 얘는 무슨 캐릭이에요? 어택형으로 되어있네 그러면 내가 닌페이와 기와요 화요이니 화이팅 AI인데 이렇게 가볼까 그냥 굳이 필요 없겠지 초보 이달 내가 오늘 이거 처음 하거든요 트레이너면은 디펜스 굳이 안 골라도 되겠지 않을까? 샹델리 샹델리 아 그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궁금하네 궁금하기는 샹델리 샹 commissioned 샹 루uki 샹델 speaker 샹델 marketplace 샹 mars 잘 되 apocalypse 샹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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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 샹 embora 샹edar 샹델 샹델리 샹violent 난천 한 칼 잘.. 아 난천! 난천이 한 칼을 쓰는거에요? 여기는? 뭐야 한 분은 쉬고 계시는데? 에이스로 쓰니 드려야되 이거 그렇지! 드시고 이런 여기까지 드실 필요 없는데? 초보.. AI니까 뭐 킬질해도 되잖아? 안 돼 어! 할로윈님! 코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시나의 방식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오.. 얘네 뭐야 얘네 뭐야 얘네 뭐야 아! 진짜 잘 뺐네 아.. 타이밍이 늦었다 그렇지! 에이스로 쓰니스님 안 돼! 오케이 됐어 내가 살려줬어 몰라요! 아직 모르겠어요 또 나쁘진 않은 거 어택형인지 몰랐어 아니 서포트형인가 그런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 아니 왜 됐어 초보니까 금방 잡힐거에요 됐어요 잡았어요 에이아이 에이아이 어렵지 않구만 됐어 잡았구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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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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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난 무리할 필요는 없어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봐 그렇지 오 막을 줄 알아 자 잡아먹었구 아 진짜요? 그러면 꽤 짜증나는 캐릭터 아니에요? 깜깜이랑 같이 써도 좋다고 하면은 좀 짜증나는 캐릭터 아니에요? 일단 지켜보자 자 잡았구 역시 에이아이는 에이아이구만 역시 에이아이는 에이아이야 야도랑 골랐으면은 골랐으면은 좀 후회할뻔했네 좀 후회할뻔했네 굿 가시죠 욕심을 안 부리는게 가장 좋아 분명히 지금 위에서 잡고 있겠지 스피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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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조합이 깜깜이랑 조합이 괜찮다 내 얘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다 근데 그만큼 좋다는 얘긴가 진짜 잘하고 있어요 레벨 10만 돼도 충분한데 10 그렇지 됐어 다 먹었구만 아이고 다 먹었구만 역시 에이아이는 어렵진 않아 아직까지는 괜찮아 겐춘 아직까지 겐춘 도와드릴께요 오 살았어 잡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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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아직 레벨 자가 있어 아직 레벨 자가 있어 여기서 레벨 엄청 합시다 그냥 참기베 레벨 엄청 합시다 여기서 얘네들의 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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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 야생하고 마구 죽여요 그냥 야 와 민트초코님 위험해 읍 오메오메오메오메오느 요시 그냥 달라버리기 오메오메오메오메오메오메오메오메 그렇지! 그냥 발라버리기 아직도 레벨 10기지잖아 근데 아 한마디 더 잡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 아 못잡았네 그렇지! 야아 그냥 여기서 놀아도 되는데? 그냥 놀아도 되겠는데? 좀 잔인하지 않을까요? 조금 잔인한데? 불이 조금 잔인한데? 불이 조금 잔인한데? 불이 조금 잔인한데? 에이아이 상대가 너무 장난하지 않나? 오 드디어 죽었어 에이아이 상대로 드디어 PWR 위험해! 와우 애들 레벨 애들 레벨 레벨 11이고 마인 얻기도 했고 네 포유나예요 오늘은 오늘은 조금 심경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고싶은 게임을 하게 됐어요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아 그냥 하고싶으시면 말씀하시면은 시참 가능합니다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레전도 가능하니까요 13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해 고스나리의 팀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잡죠 얘를 잡죠 잡았고 끝 에이아이는 역시 쉬워요 에이아이는 쉬워요 에이아이는 쉬워요 그니까 한복 안하는건 좀 그렇지 원래 에이아이가 중간에 좀 불리하면 한복하는데 저도 잡죠 나도 잡고싶어 어디에도 Nas 우리 본진! 우리 본진은 여기야! 아 진짜요? 아 못잡았다! 잡았고 오케이 좋아요 우리가 본진이 여기였던 거 맞죠? 야 본진이 바뀌었는데 뭔가? 그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던 거였어요 맞아요 쟤네들 나오면 안되니까 여어어어어어어어어엉 이십만딜 말이 됩니까 이십만딜? 이십만딜? 이십만딜이야 이십만딜 와아아아 기가 막히네 이십만들이야 자 방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판에 하셨던 분은 잠깐 신조 한번 고르시구요 그니까 상대가 꽤 좋은데 아 진짜요? 괜찮아요? 공격이 뭔지는 보고싶다 자 먼저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구요 라인님 팬텀 나와있길래 보냈습니다 하하하하 잘하셨어요 전판 9만뒤 어 진짜요? 자 안 들어오시면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신 다녀올게요 잘하셨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 아무도 안 들어오시네 왜 안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아무나 아무나 들어와요 이제 샤크니아가 누구예요 포드 로비 아이디 왼쪽 위에 24199117 상어 상어면은 이미 있지 않나 상어 비슷하네 있지 않나 포켓몬 이름이 잘 기억이 안나지 모르겠다 자 안녕하세요 골씨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골씨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다 보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골씨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벤님이 그걸 안 하시는구나 저기 냉전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냉전 안 하시는 분들 한 번 싹 정리하셨었거든요 하이퍼컵 이번엔 하셨네 하늘여우에요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에는 티켓이 필요합니다 나 티켓이 없다 괜찮은 없으면 어떡해 그러면 이걸로 하면 되지 뭐 아 진짜요? 어 하늘여우님 왜 나갔어? 하늘여우님 다시 들어오셨구만 이번에는 ai가 아닐 수 있으니까 긴장 바짝 하시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포켓몬은 3가지이기 때문에 어택형 두명에다가 디펜스 한명입니다 저는 간판 뒷장 흐흐흐흐 흐흐흐흐 그니까 엄청 불쌍하긴 했어요 솔직히 우리가 너무 너무 이게 초 막 폭력적으로 이렇게 해 던지라 그니까 자 고르는 거 보고 모르겠습니다 뭘로 해야 되지 위로트 중앙 아래 지금 어택형 스피드형이 두명 어택형 한명 내가 디펜스로 가야겠다 이러면은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죠 색깔이 색깔이 완전 딱 맞아 보면은 디펜스 어택형 밸런스 서포트 스피드까지 우리팀에 익힐거 다 있어요 지금 쟤네들도 그대로 있잖아 근데 사람이다 야 쟤 긴장하고야겠다 아 이카은 못하는 사람이길 빕니다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아이고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그지라고 일부러 이렇게 냅둔거였는데 어키 그렇지 그렇지 이게 사람이야 분명히 올거야 잡아요 어어 잡았다 레츠고 굿 우리가 이득이야 이득이야 괜찮아 뭐야 얘 AI인가? 왜 이렇게 못해? 에이아이 인가? 에이아이 인거 같은데? 에이아이 인가? 잡았다아 그렇지 잘 잡았어요 하늘여우님 아주 좋아요 위의 상황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저 줘요 저 줘요 그렇지 아래 저 상황은 매우 좋고 에이아이거나 아니면 진짜 못하는 애거나 잡아요 편히 잡아요 편히 뭐야 도로하크는 잘하는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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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잡겠어요 잡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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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얍! 아이고 아유 아니야 아니야 너가 아니야 아아 아아 일로와 난 야도란이야 상대 야도란이다 잘보고 덤벼라 잘보고 덤벼라 잘보고 덤비라고 했다 잘보고 덤비라고 했다 야 근데 잘하는데? 아까 아래쪽이랑 온도가 다른데? 아까 아래쪽이랑 온도가 다른데? 우와 잡았다 야 어려운데? 뭐야 에이아이인줄 알고 에이아이인줄 알고 긴장풀었다가 오케이 좋아요 바로 위로 갑니다 그럼 야도란과 함께 싸우실 뿐 똑같이 얻어 VivANG terTV 와이아어억 그래 저시ël 드시고 계시는 구나? 아주 좋아요 으으으으 아주 좋아요 잡아어어 잡아어어 아비야우 잡아아 가뻐! 가뻐! 가뻐~~ 잡았고 오케이 어 뭐야 저걸 피하다니 위험하다 빠지자 이거 빠져야돼 뭐지? 저걸 꼴을 넣었다고? AI인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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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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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죠 좋았죠 야도란 아주 좋아 잡고요 잡아요 잡아요 잡아 그렇지 끝 봤죠 야도란의 극한의 들 잡죠 이거 이거 잡으시는 분 아무도 안계시나요? 야도란이 잡고 있습니다 지금 어쭈 막타치려고 그럼 난 안때리면 되지 안때리면 되지 보수 이렇게 잘하는 일로와 아니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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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니언니 빠지라고 내가 신고와 아우 고맙 고맙 아우 고맙 고맙 자 số 잡으옹 아 뾰아웅 좋아 됐어요 가운데 가운데 우리가 먹어야되 저거 여채 잡았구 위험하다X2 아니야 이게 바로 얘도란이다 이게 바로 야다란이다 야 도란이라고 허허허허허 헣 잡는 형태를 잘못 잡닐ine 어 렘맨니코아 아니냐H 현재협 잘못잡긴 했지만 어쨌든 야 도란이라고 이게 사진리 구하아니야 하게요 잡아요! 지금이야! 지금이야! 잡았고 잡았을까요 끝! 뭐야! 돌아가시면 어떡해 나랑 1대1? 내가 이기지 지겠다! 지겠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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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는거야! 도망가는거야! 그 창찰 먹고 이거 해주면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얘 잡아주고 그 다음에 도망가! 도망가! 도망쳐! 도망치는거야! 트립이 충전이 안돼요! 왜왜왜왜 충전이 안돼 도망쳐! 도망쳐! 으헤헺 우와! 죽는줄 알았네! 우와! 왜 트립 충전이 안돼요? 우와! 죽는줄 알았네! 우와! 제대로 농락했다! 가미 라프라스한테 덤비시다니! 근데 제가, 네, 제가 을, 이 복수 하겠어 투카리오, 아 루카리오 루카리오한테 엄청 당하셨구만 저 그래도 죽지 않았어요 많이 아 마지막에 상대를 잘못 잡아가지고 지을 뻔했는데 아크님이 막타를 잘 쳤죠 참 가능하죠 전판에 못하셨던 분 위주로 먼저 들어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방 만들게요 인원이 좀 더 많을 경우에는 바로 내전 들어갑니다 자, 전판에 못하셨던 분 들어와주세요 와이파이 때문에 많이 끊겼다, 이련 게임 키는 중, 오케이 이거는 지금 티켓이 없죠 못 써 도전에는 티켓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티켓 하나 밖에 안 주나봐 아 식자 맛있게 하세요 29님 드디어 식자 하시는구만 얼른 들어오셔야 돼요 예전에 얼마전에 개인적으로 냉전 돌리다가 극찬받았는데 림피아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 제라, 아 제라오라가 최애구나 아 제라오라가 최애구나 왜 잘하는지는 네 유튜브 보시면 알겁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림피아 그냥 이뻐서 리니님이 뭘 고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앙을 가실거면 내가 위로 가고 아 진짜요 깜깜이 글쎄요 깜깜이 저도 안 써봤을 잘 모르겠는데 깜깜이는 무슨 스킬이 좋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형태에 따라 다른데요 형태에 따라 다르대요 상처약 대탈출 아 일단 럭키미크님이 해보고 싶은걸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위카진님이 뭘 좀 아시는구만 왓 저 진짜rap 됐어 내가 봤어 이거 까 넣어주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뫼! 잡았어 오케이 됐어 이게 바로 컨트롤 이게 바로 신이 내는 컨트롤 와 죽을 뻔했네 랩랩님 고아 안녕하세요 됐어 됐어 아 못잡았다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우리가 이득 봤어요 이득 봤어요 이득 봤어요 에너지 채워요 까비 페어인데 아 페어 아 페어님 그렇죠 그렇죠 한 번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됐다 잡았다 됐어 좋아 이득 봤어요 아 진짜요? 다행이다 제라오라가 원래 상급 캐릭터인데 그렇죠 됐어 중앙제 슬슬 갈 준비하고 뒤로 빠져요 미카진님 빠져요 아 아직 레벨 6이 아니구나 아 젠장 필드 짧고 잡고 못잡았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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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먹고 빠져 됐어 나쁘지 않아 지금 우리 이기 있어 충분해 이 분위기대로라면 나쁘지 않아 잡았고 가운데 먹어주고 네 12시까지는 방송하는거 맞아요 시간만 준수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이 방송이 아닌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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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12시간이라뇨 12시까지 12시까지 아니 무슨소리 하시는거에요 죽일일있어요 살려줘 위험해 살려줘야돼 살려줘야돼 와 죽을뻔있다 됐어 내가 먹었죠 됐어 지금이야 잡았죠 와아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예요 근데 두 갈루는 하핰카자 아 아깝다 야 미카진이 잘 잡았구요 굿 위쪽은 제대로 잘 잡았고 아래쪽만 치면 제대로 잘 잡히면 되거든 살아먹고 가자 가자 실제로 저는 효리에 예민 이건 너무 내 이야기니까 뭔소리에요 효리에 예민하다니 효리에 예민해 위험하다 위험하다 잡았고 어딨지 임마 컨트롤에서 나 따라올 적 없다 임마 하지만 니가 타격해 인상 와 됐다 어 뭐 봐 잡았고 봤죠? 이게 바로 신이 내는 컨트롤 들어가시면 들어가시면 뭐여 이겼는데? 흐흐흐흐흐흐 들어가 아 너무 시끄러우면 어지러운짐이 일어납니다 아 진짜요? 신이 버렸다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버리지 않았어요 아직 욕심부려도 되나? 안된다 아유 저렇게 피하냐 어떡해 이래클피트 영인이 싫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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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잡았고 에너지 먹을 것 같아서 잠깐 빠져주고 그 다음에 됐어 잡았어 오케이 됐어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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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다 내려올 걸 대비해서 우리 대기타고 있습니다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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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50걸을 늘려고 했더니만 그렇지! 레벨 13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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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줘요 줘요 우리는 더 좋은 걸 먹으면 돼 아 아 죽을 뻔했다 잡았고 아래쪽 지켜야겠다 으으! 왜요? 이런 분들 보면 부러워요 왜왜왜왜 몇개 초코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잡아도 되겠는데? 탈마 막타치로... 오징...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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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안 돼! 어이 뺏겼어 오 뭐야 안뺏겼따 오 멋져요 위험해, 피해 피해 잡았다 와ável을 위험했다 와 닛님 와 컨트롤 진짜 굿 같구 막타르 먹네 그럼요 어... 이름에도 막타 장인이라고요 아 레벨 14까지 만들고 싶은데 욕심부리지 말자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돼요 스톡! 스톡만 외쳐! 우리는 스톡이야 스톡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돼 어디서 때리려고 마아! 스톡 잡았구 inees찍 잡았구 와 미험했다 죽는 줄 알았네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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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spreading 죽는 줄 알았네 때리지는 않을거죠? 때리면 안 돼요 네 entire 우린 지켜야돼 잡았고 됐어 좋아 우린 지키면 하면 돼 9 랩차 많아 컨트롤이자 컨트롤 컨트롤 안겜 컨트롤 안겜 볼지자리 컨트롤 봐요 이 얼마나 화려한가 굿 어 지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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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 챙기면 안돼 변신 챙기면 안돼 우리 정신차려야 돼 가운데떼고 있는건 아니겠지? 젊어? 때려봤자 늦었지 그치 고박스..고씨나리죠 고박스이브가 아니고 고씨나리가 있는 한 절대 질 수 없지 안녕하세요 고씨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의 고씨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아주 기분 좋은 승리였습니다 볼까요 배틀데이터 와우 와우 기가 막힙니다 자 이번판 못하셨던 분 이번판 못하셨던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뭔데요 뭐라고 치신거에요 깜깜이죠 아 괜찮아요 전파를 못하셨던 분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스터들 사이에서 1인분 했다 오오오오 마스터지 저도 아직 엑스퍼트에요 이번에 시즌 업데이트되면서 별로 못했거든 자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안계시면은 전판에 하셨던 분 아무나 두 분 들어오세요 어 들어오셨다 어 바로 매치가 되네요 또 사람인거 같애 지금 적극하는거 보니까 검은콩님 고아 안녕하세요 왜 포유나죠? 오늘은 저도 말 안듣기로 했... 말 안... 말 안듣기로 했어요 암튼 아까 초반에 얘기했기 때문에 또 이제 말은 안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지금 어떻게 골라야죠? 잠깐 보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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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형으로 가야겠다. 됐어? 아 맞다. 나 아래로 갈게요. 뭐야. 아래로 가겠습니다. 팬텀! 와우! 하아..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가끔히 긴장해야겠네. 그러니까. 화이팅! 우리 팀 이길 수 있어! 화이팅! 아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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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때, 어, 하필 내가 또 이상의 곳인데. 그냥 먹었고 빠져 임마 어지터 일단 냅두고 뺏긴거 아니죠? 아 젠장, 늦었다 잡으어어어어 잡으어어어어어어어어 어헜 무려 불고지 이게거지 더벤님 잘했어요 아 Очень ? 잡았으면 아예 끝났는데 게임 오 오오 오오 위험하잖아 어디있어 임마 이상의 꽃이라구나 이상의 꽃이야 됐어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딜러로 가겠습니다 아 긴장 아 못잡네 가운데에 아무도 안가네 오우 야야야 위험해 위험해 저변님 드셔야 돼 더 드셔야 돼 그치 오케이 됐어 아아 못잡는다 4명대 못잡아 아직 내가 레벨 7이 안되가지고 위험해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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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약간 불리한데 우리 위쪽은 무조건 먹어야 되고 아래쪽은 대독임에 양보해가지고 우리 최대한 좀 형으로 하죠 좀 지키죠 됐다 뺏으면 좋고 고바 29님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고마워요 confident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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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싸울대가 아니야 우리 빠져 빠져요 아아 우린 다같이 모여야 된다고 어디가는거야 아래쪽 뚫을 수 있으면 좋고 못 뚫나? 아 위쪽 무조건 먹었어야 했는데 망했다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제발 제발 아아 아 같이 모였어야 했는데 안모이시고 뭐하는거야 아아 아 이거 완전 좋는데 최대한 에디니안 싸우지말고 일로와 일로와 어디가 왜 안가져 아 아하하하 진짜요 하하하하 대단한데? 싸우지마요 지금 레벨업해야되 우리 야생포켓몬 잡아요 지금은 우리 지금 거기 들어와 사.. 안대 자aries포스 하endy worsh 일로와 오겠지 이쪽으로 그리고 나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으어어어우거 아 아아 아깝다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왜요 궁 잘 쪘는데 궁 잘 쪘는데 망했다 얘네 분명히 이쪽으로 온다고 저기 그 빨리 뚫어요 빨리 뚫어야 돼 없어? 아 저한테 한 거예요 아 진짜요? 뚫을 수 있나? 없나? 야 망했는데 야 이거 25개잖아 뚫지도 못했잖아 심지어 이건 농장인데 못 잡는다 아 진짜 너무 무려 잡았다 와 잡았다 뚫어 일단 하나부터 뚫으면 안 되겠다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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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턴 턴 턴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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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아무도 유턴을 안 해 망했다 이거 졌는데 우리 독략당하고 있어요 동납 동납 우리 동납당하고 있어요 동납 동납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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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아... 저 잡아야 되는데... 항복각 인데요... 맞는데... 우리 아까 저기 가운데 먹혔을 때 이미 게임 끝났어요... 흐흐흐흐흐흐 아아... 이게 모였을 때 모여야 되는데 나도 잘 못 모였어 근데... 아아... 실수 많이 했어... 야아... 그래도 이번판에는 잘 비볐어요... 초반에는 유리했어 우리가... 어디서부턴가 꼬여가지고... 젠장 상델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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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그래요? 자 전파를 못하셨던 분 들어오세요! 전파를 못하셨던 분 들어오셔야 됩니다 안돼... 랭전중인데... 이런.. 랭전 화이팅! 어, 신혜도 랭전하고 싶지만 랭전이 된다. 어, 대략.. 깜짝이야. 어, 뭐야. 검은콩님 엑스퍼트예요? 엘리트인가? 엘리.. 엘리트구나. 어쩐지 왜 랭크 매치가 되나 했네. 오늘 노래 타는.. 어, 노래? 김 노래? 과연, 마지막 한 분은 누가 되실 것인지? 역시, 림피아.. 림피아 티어를 얼른 울려야돼. 최애아이.. 아아.. 누구지? 1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파를 하셨던 분 아무나 한 분! 두구두구두구! 오케이, 저배님 들어오셨고요. 뭐야? 누가.. 누가 치쇼 눌렀어? 누가 치쇼.. 어, 제가.. 어어어.. 치쇼 눌만하네. 어, 치쇼 눌만해. 테리아.. 창공 유적을 안 골랐어. 나 근데 렉 걸린 것 같애. 저 렉 걸려.. 저 리방할게요. 렉 걸렸어요. 왜 치쇼 하셨나 했네! 맞아, 치쇼 잘하셨어요. 안 그랬으면 그대로 시작할 뻔했잖아. 렉 걸려가지고 다 시작합니다. 치쇼 하길 잘했다. 알고 치쇼 하신 거 맞죠? 와, 렉 후자 잡았는데 졌어요? 렉 후자 잡아도 이겼다고 보면 안 돼요. 나린초코님 고아 안녕하세요. 렉 후자 잡았는데 졌다. 그럴 수 있어. 나니 초코님 고아 고아 고아. 나니 초코님 고아 고아 고아. 샹델라 빨리 금장 찍어야 되는데 금장 찍는 건.. 예, 금장 찍는 건 어떻게 찍어야 돼요? 포유나로 바뀌었네요. 네, 포유나로 바뀌었습니다. 자, 들어오셨나요? 시작합니다. 랭전 되나? 랭전은 3인이 엘리트부터 마스터까지 하실 수 있는 분. 근데 마스터는 진짜 잘해야 돼. 랭크 한번 떨어지면은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디펜스가 없지. 근데 디펜스가 뜨지 않았다는 거는 상대방에도 지금 디펜스가 없다는 뜻이야. 그렇다면 그건 뭐야? 이 상태로 캐릭터를 골라도 충분히 가 가능성이 있다. 스피드형이 한 명은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근데 이건 파이어로 줘야 돼. 아, 꿈먹기 테러 가능이라.. 아, 진짜요? 자, 아무나 양보해줘요. 빨리 이겨야 된다고 우리한테 원하는 건 심리. 저 어디 가야 해요? 어, 뭐 어디 안.. 어디 안 골랐어요? 아래가 오고 저랑 같이 아래 가요. QW이 아닌 저랑 같이 아래 가요. 중앙을 아무나 한 명 양보해요. 빨리 이거 중앙 두 명 가도 망해! 흐흐흐흐흐흐 괜찮아 망했다. 어, 뭐야. 중앙..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카덤 가시는구나. 오케이. 호유나네요. 맞아요! 호유나네요. 지금이야. 됐어, 먹었다. 됐어, 됐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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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랩랩니 출책 감사합니다. 저 레벨업 시켜줘요! 아, 어! 어, 어! 됐어요. 이제 제가 견제 들어가겠습니다. 일루와, 일루와, 일루와. 때려와, 때려. 잡았어, 개쏘. 그리고, 어, 일루와. 쟤 빠져주고, 우와, 왜 이렇게 세제. 하나 먹어주고, 일루와. 우리가 이득 봐야돼. 그렇지! 우리가 이득 봤어요. Q.W.I. 저거 득해요! 예. 아, 잘못누름. 아주 좋아요. 지금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제비바난 눌렀죠. 아, 진짜요? 어디서 뺄터먹으려고. 이거 드셔야 돼. 이거 드셔야 돼. 레벨업 하셔야 돼, 이제. 그리고 나는, 상대방 거를, 뺄터, 못먹고! 아, 못먹었다. 중앙 가야겠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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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중앙! 뭐야, 뭐야. 얘 여깄어, 여깄어. 오, 죽을 뻔했다. 중앙 가야돼, 지금! 이길 수 있어요? 갑니다. 한명이야. 잡을 수 있죠. 잡을 수 있죠. 잡을 수 있죠. 잡을 수 있죠! 잡아야돼! 아, 아깝다. 굿! 어디서 먹으려고. 잡았고! 내려갑시다! 내려가요! 망했는데? 됐쟈! 땅쟈! 땅쟈! 됐쟈, 좋아. 바로 잡죠. 와 죽는줄 알았네 됐다 어디 캔바아아아아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우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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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쓰리 야 랩랩니 뭐야 우와 멋진데 3대1 그러니까 4대1 야아 저정도면 잘하신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제 위에 위에 빨리 먹어야 돼 우리 이렇게 견제하고 있을 때 빨리 먹어야 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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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얘네는 중앙을 먹고 있을거야 지금 중앙을 먹은 타이밍이지 그리고 여기로 올라오겠지 그때 딸이랑 때려주는거야 그렇지 넌 그걸 떼지 그리고 우리는 아래쪽 가서 먹으면 되지 우린 아래쪽으로 먹으면 돼 다 득혀요 이제 그렇지 이거지 위쪽 누가 아무도 아무도 안 지키네 왜 고박실버해요 엄청나게 캐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누가 먹으러 하겠지 그럼 나는 여기 올라가서 대기타 주면은 바로 누군가 오겠지 아무도 안 오네 다 밑에 있잖아 아 뭐야 깜짝이야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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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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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노씨 이겼으면 이겼는데 그니까 자기 팀을 공격합니다 뭔소리에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하지 않았어요 때려 막 때려 마구 때려 마구 때려 своих 게임 렛츠고 우하우 뭐야 우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아 못잡았다 한 대 한댔인데 한댕인데 아아 와아 저걸 못잡는다고? 뭐? 뭐지? 우리가 잡은건가? 그렇지! 잘했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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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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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요 월리 가지마 월리 가지마 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잘했어요 잡았고 그 정도면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압박만 주고 빠지면 돼 우리는 압박만 주면 돼 샹델라 진짜 왜왜왜 그렇게 댕타기는 아니든 자시안이 나왔을때처럼 더 댕타기는 아니었는데 아으우 잡았다 잡았고 아 잡히겠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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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진짜 스킬 불가 와 죽는줄 알았네 우와 왜 다 돌아가신거야 일로와 너 일로올거잖아 때리니? 안때리잖아 일로와 친절하게 창대해주지 지금만 유도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격 안해도 되는데 잡았어 됐쇼 됐쇼 야도란만 잡으면 충분해 우리 숨기있쇼 뭐야 이거 잡았고 됐쇼 굿 굿 와우 와우 뭐야 저 이상했고 퍼를 치르다니 이거 우리가 좀 위험한데 좋아요 좋아요 한마디를 우리가 먼저 잡았어 오 저걸 피해 뭐야 상대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킬이 뭐야 도대체 우와 망했다 우리 쳐졌다 쳐졌다 야 우리 접시어 우리 접시어 우와 우리 접시어 이거 막타 막타 칠 수 있습니까 지금 막타 쳐야돼 무조건 가운데 무조건 가운데 빨리 빨리 막타 막타 치발 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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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발 막타 막타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다 이긴건데 빨리 한복해 빨리 한복해 왜 한복을 안해 우리 졌어 우리 졌어 왜 한복 안했어 야 마지막까지 이긴게 이긴게 아니라니까 친구에서는 이겼는데 경기에서는 진거야 아 아 샹델라 후반투총이 높대요 아 진짜요 아 맞판에 저기 야도란한테 궁 잡혀가지고 아군으로 아 진짜요 기분 탓이겠죠 잘하긴 하셨죠 아 마지막 자 전판에 못하셨던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랭전을 솔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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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다가 지면은 진짜 진짜 완전 완전 화나요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자 전판에 못하셨던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1분 계시구요 다들 어디 가셨나봐 음 그냥 아무나 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실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던은 얼른 받아야 있구만 아미안님 어서 오시구요 큰님 어서 오시구요 거무쿅님 어서 오시구요 한분은 어느 분이 되실지 랭크 매치는 안되구요 나나나나나 나나나 원신해야되요 그렇군요 스타레일한다고 오늘 못했어요 아 이런 나도 스타레일 하다가 온거긴 한데 그렇군요 여기서 못해본걸 해보겠습니다 어떤거요 혹시 이겨보질 못해가지고 이겨보는걸 해보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나나나나나 이번엔 디펜스 가겠습니다 야도랑 갈게요 저는 느낌이 보신데 설마 느낌이 보신데 설마 어 깜짝이야 자샤는 제가 따로 잡아놓겠습니다. 잘 잡아주세요. 디펜스가 얼마나 강한지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디펜스 두 명이 하단으로 갔을 때, 바텀으로 갔을 때의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디펜스 두 명이 되어있어요. 됐어. 내가 먹었어. 오케이. 여기 이들 보는거야. 그렇지. 일로와. 일로와. 어디가. 어디가니? 아우. 잡았다. 아비야우. 와. 이걸 못 잡는다고? 와. 안괜찮네. 와. 센터가 아래쪽으로 왔어. 야. 한 마리 잡은걸로 되게 좋아했다가. 망했다. 우린 진화도 못했는데. 아래쪽 안 내려와요.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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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망했는데. 아니. 상척을 쐈잖아. 아니. 중앙은. 한 번. 한 번. 중앙 가. 중앙 가서. 저기 위에. 이득 봤으면. 중앙을 다시 먹어야 돼요. 중앙 누구에요. 지금. 이거. 이. 중앙 이러면 안 돼. 아. 아. 나도 레벨 6이 돼야. 일단 잡든가 말든가 하지. 아. 뺏겼어. 굿. 무조건 넣자. 아. 진짜. 저거를. 야. 저거를. 아. 야. 분위기 상당히 안좋습니다. 지금. 와.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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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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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는조. 아. 와. 와우! 됐어! 와아 와 이거 완전 애매하다 그렇지! 어디야 그렇지! 아주 좋아요 야아 괜찮은데? 지금은 괜찮아요 이거 레벨 9만 만들면 돼 와! 와! 아 괜히 쪘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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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무도 위로 안가 야 난 궁 모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아... 망했다 아 이런... 망했다 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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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와 여기 왜 안와 거길 먹을 때가 아니잖아 뺏겼어... 그렇구나 뺏겼구만 이거 다 줬으면 큰일날뻔했다 이거 다 줬으면 큰일날뻔했다 못 먹지? 아 못 먹네 무리하지마요 지금은 일로와 일로 일로와 일로 일로와 일로와 어디서 엄마 누구를 넣는다고? 이걸 넣는다고? 됐다 잡았다 와... 진짜 힘드네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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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무도 안와 라프라스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 네 빨리 와요 나 잡고 있을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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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빨리빨리 때려 빨리빨리 때려 빨리빨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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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와... 진짜 힘들었다 와... 진짜 힘들었네 이야... 위로 가요 빨리 여기 제가 아래에 지키고 있을게 아래쪽 아래쪽 샹들리에 혼자 지킬 게 있겠지? 아아! 이걸를! 오 잡았다 잡았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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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열석 중을 쪘단 말이야? 빠져요 빠져요 안 돼 못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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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또 애매한데? 힘이 애매해졌는데? 나 지금 궁도 지금 아직 80%란 말이야 80%란 아 망했다 가운데 무조건 먹어요 가운데 무조건 먹어 포기해 가운데 먹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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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가운데 무조건 가운데 먹어요 먹어 가운데 먹어 가운데 먹어 오 잡았고 어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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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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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묵콩이 어디에다 오신거야 늦게 오신건가? 무조건 때려x3 무조건 때려x3 무조건 때려 아 다시 안이다x3 망했다x3 다시 안 나왔다 다시 안왔다 다시 안부터 끝내야돼 그치 다 잡아야돼x3 나에게 시간을 달려 나에게 시간을 달려 와.. 아니 어디에 있는거야 지금 다 돌아가신거야? 오 뭐야 어떻게 된거야 샹델리에 뭐야 이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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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델리에 뭐에요? 막타 굿 막타 굿 무조건 막아 어디가 지금 막아 와 이걸 이겨? 이걸 이겨? 이걸 이긴다고요? 다진게임인데 이겼다고? 와 어떻게 빼셨지? 아 두두한테 페이크 치고 있던데 아 진짜요? 야 아니 아미아님은 다 잘하셨고 다 잘하셨어요 뭐지? 뭐지? 어 난 완전 진줄 알았는데 이겼어 아주 좋아요 자 몇분 계시죠? 10분 계시니까 그냥 아까 들어오셨던 분 들어오세요 하시고싶은 분 들어오시면 됩니다 궁으로 뺏음 오오.. 궁 멋진데? 자시안 전담 마크 내가 원래 자시안 전담 마크 했어야 했는데 못잡았어 자시안이 제대로 궁으로 자시안 컷 잘했어요 아 진짜요? 샹델라 궁이 파괴 왕선이었어요? 뭐 되게 갇혀있던 것 같은데 궁맞았을 때 에라이 거 아아 다음판에 같이 해요 다음판에 같이 계신지 몰랐지 이번엔 제가 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원소리야 고바쓰보암살기원1차가 뭐에요 암살기원1차가 뭐에요 그게 뭐에요 조루아크대 파이어론 했는데 갑자기 컨트롤 미래를 재밌게 해가지고 야도란 막 이런거 이렇게 야도란 막 중앙 막 이런거 야도란이 중앙이라고? 망했는데 막 이런식 깜깜이 있네 깜깜이면은 게닌 왜요 게닌 나쁘지 않은데 아 깜깜이 때문에 깜깜이가 제일 싫어 깜깜이가 제일 싫어 깜깜이가 제일 싫어 깜깜이가 제일 싫어 아주 좋아요 와 잡자 와 깜깜이가 중앙이니까 우리가 여기 편점할게 있어 괜찮아 우리가 먹었나? 우린 여기서 최대한 이득받으면 돼 오케이 먹었고 오 깜깜이다 깜깜이다 저 깜깜이 저 마크가 제일 싫어 자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케요 오케요 어디겜마 어리겜마 됐고 내가 잡는다 넌 내가 잡는다 그리고 너는 안 돼에에 야하아 그니까 깜깜이 잘하는데 아 깜깜이부터 손을 벗고 그랬어 잘못 생각했네 깜깜이 카젠 카젠장 카젠이었군 지금 가운데 먹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욕심 부리지 말죠 아 위험하다 아 위험하다 아 샹들리아 언제 왔어 일단은 위쪽 포기하고 아래쪽 내려가야겠다 샹시가 너무 좋은데 위험한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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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았어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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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이 진짜 잘한다 짜증나게 잘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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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아 젠장 늦었나 늦었구나 아 젠장 일로와 컴온 어딨어 야 우리 완전 망했는데 뭐야 어떻게 된거야 이긴다구 잡았고 와 위험하다 와 위험하다 일단 레벨업 레벨업을 해야돼 어차피 지키고 있는건 뻔할게니까 위험하다 위에 아래 위 먹고 아래 먹고 위에 세 명 아래 두 명 있다니인가 넣고 됐어 됐어 일단 넣었어 자 하나씩 하나씩 따라잡죠 우리 하나씩 하나씩 따라잡아요 저거 잡았고 좋았어 아아 아깝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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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깜깜이 장난아니에요 지금 엄청 잘해요 자 아랫쪽 어차피 못먹을테니까 위쪽을 우리 뚫어버리죠 레벨 12만 되자 가자 뚫자 저기 뭐 발리는거 아니겠죠 지금 발리.. 아 못뜯네 와 깜깜이 진짜 잘해 와 와 와 장난이 아닌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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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레벨 업 어 지금 싸우면 안되는데 왜 싸울수있나? 저기 랩업 랩업 싸우지마 싸우지마 싸우면 안되 우리가 져요 지금 지금 우리가 위에 먹을수 없잖아 지금 아 이러면 안되는데 지금 쏘서 당해버리면 안되는데 아 조로아크 울고있다 이런 울지마 조로아크 이러면 안되는데 예 아 이 이걸 못잡는다고? 야 이걸 못잡는다고? 와 못잡는다고? 엠배님 화이팅! 그치!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저 아주 잘하고있어 아 이런 보스넬 보스넬이 부활 좋아 보스넬이 부활 즉 게임 터진거지 이겼지 이제 된장 컨트롤 밑길 어우 깜깜이다 저를 먹었다고? 우와아 장난아니다 끝났네 게임 터졌어요 우리 이러면 안돼 게임 터졌어 어디 혀부터 잘못된거지? 어디 혀부터 잘못된건가 어디 혀부터 잘못된건가 깜깜이가 너무 잘해 깜깜이는 내가 잡고 끝낸다 아 뭐야 와 깜깜이 깜깜이 아 흐흐흫 샹델라 샹델라 때문에 운다 야아 아아 아아 한 대 때리니까 죽는데 흫 아 A 아 맞다 리방할게요 그리고 전판을 못하셨던 분 들어오세요 이대로 그냥 들어오면 될것 같은데 저희가 못하신 분 먼저 우선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 안 계신가? 11분 들어오세요 아무나 아무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야 빨라 이번에 이겨봅시다 아 이상의 꽃을 대야되나? 이상의 꽃을 대야겠다 잠깐만 디펜스가 없잖아 디펜스 제가 가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야도라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릴리님께서 다른 걸 고르셨다가 다시 다른 걸 골랐으니까 제가 아래쪽에서 야도라는 위쪽인데 중앙이 팬텀이지 그렇지 제가 위로 갈게요 제가 위로 갈게요 으구지가 원래 위로 가야되는데 으구지 대 으구지 야도란이 원래 위로 가야죠 졌어요 왜요? 전판에 그 금앤번 가요 혹시? 전판에 금앤번 가요 혹시? 아 맞다 나 위지참 아유 아래로 갈뻔했네 다 드셨어 린린님이 내가 타이밍 못잡게 못먹은게 다 편이긴 하지만 카종인가? 왜이렇게 조용하지? 아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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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임마 카종인가? 얌 못지올록 죽어라 죽어 죽어 히트스틱 됐어 와 죽을 뻔했네 으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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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았다 아 아깝다 가정 실패 이런 중앙 중앙 먹으러 갔다 아 아깝다 우리 중앙 먹었어야 했는데 아 젠장 못먹었어 와 잘한다 빠져요 빠져요 릴리님 릴리님 빠져야되 우리 망했다 미로 와줘아오 나도 나는 죽지 않는다 아 나 저 표시 진짜 쉽네 우리 아래쪽 망했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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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와 아 와 완전 잘하는데 아래쪽 어떻게 된거에요? 아래쪽 보지도 못했네 아 못잡았다 다 맞교했는데 아무도 없는거야 다 돌아가신거야? 다 먹었다 으으으 진짜 아 죽었다 한마디만 잡자 한마디만 야 잡았고 잡았어 그렇지 그 다음에 일로와 어디가 일로와 일로와 인마 됐어 다 잡았어 잡아야 이제 꼴 집어넣어버려 파이팅 가시죠 어디서? 아 샹델라 몰라 샹델라지 샹들리엔지 거의 욕심불이 필요 없는데 거의 욕심불이 필요 없는데 저체실 확인하나요? 저체실 했어요 했어요 아까 했어요 못보셨구나 못보셨구나 네 했어요 일로와 일로와 인마 됐어 잡아요 이거 잡아 이거 잡아야 돼 우리 이거 잡아야 돼 역전 가자 일로와 죽었어 어디갔어 와 죽는줄 알았네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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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젠장 아 이건 왜 놀리는거지 도대체 야 우리 완전 잘했어 그래도 이번 전투에서 그나마 잘했어 그래도 따라잡았어 위로 가야지 위로 일단 나는 이제 궁을 이제 모아야되기 때문에 위로와요 위로 위로 위로와줘요 위로 위로 컴온 그렇지 아 못잡았어 아니 위로 왜 안오는거야 다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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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야지 아 같이 싸웠어야 했는데 왜 안 싸운거야 쟤 왜 아래쪽에 있었던거야 위쪽에 지금 몬스터가 나왔으면 위쪽으로 당연히 가는게 맞는데 이번거 못뽑뽑뽑 이런거 이런거 이거 바로 못뽑뽑뽑뽑뽑뽑뽑뽑뽑뽑뽑뽑뽑뽑 아 망했다 전투라도 이기자 전투라도 이기자 아 안돼 검은콩님 안돼 가운데 가야되는데 우리 너무 무리하셨을때 너무 무리하셨을때 에너지가 없을때는 빠져야돼 억지로 짜오시는것보다는 이럴때 빠져줘야돼 에너지가 없기때문에 빠져줘야돼 와 좋은줄 알았네 됐다 가운데 가운데 안가요 가운데 가운데 가야돼 우리 왜 다 돌아가신거야 왜 왜 왜 다 돌아가신거야 왜 다 돌아가신거야 어떻게 된거야 왜 안뭉쳐요 왜 안뭉쳐 껴 흐흐흐흐흐 아 왜 안뭉쳤어 분리할때는 뭉쳐야돼 레벨이 좀 높을때는 흩어져가지고 각개전투 붙여야되고 레벨이 적을때는 뭉쳐야돼 물론 아래쪽 허를 찌르는거는 나쁘지않은생각이긴맞아요 허를 예 네 포유나만 할거에요 자 드로시풀 드로시풀 이번엔 이겨보자 이번엔 이겨보자 이번엔 이겨보죠 이번엔 이겨보죠 야 오늘 좀 안되네 냉전은 돌리면 안되겠다 오늘 오늘은 좀 안되니까 냉전을 돌리면 다른 게 망망이있어 그래 제가 위로가고 아래쪽 아니 내가 아래쪽가야되는구나 몰라 폼 나쁘지않은데 진짜요? 궁 레전드 보여드리면 오케이 기대해보겠습니다 좋아 화이팅 화이팅 어흐흐흐 못먹..우리가 먹었나? 못먹었구나 우리가 저는 밥먹으러 도망을 알겠습니다 식자 맛있게 할게요 wor 어 아 못먹었어 빠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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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저 이거 제가 먹겠습니다 제가 레벨업을해서 도움을 드려야해 네 좋아요 과연 어떻게 때릴지 궁금하군 약간 우리가 액기 좀 먹었어 와 이거 뭐야 장난 아닌데? 야 위험하다 아래쪽 위험합니다 얼른 중앙은 얼른 중앙가서 먹고 빨리 아래쪽 내려와요 어디서 인마 먹으려고 어디서 먹으려고 인마 됐죠 우리가 손해본거 이득 봐야돼 우리 이득 봐야돼 렐렐린 중앙가서 먹어요 괜찮아요 지금 지금 괜찮아요 와 저거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는거야 저거 저거 왔다갔다는 언제까지 카바더씨 웰컴 스파트마이브로캐스트 켜모 아잇 오늘도 와주 감사드립니다 자 장난 아니다 아래쪽 내려오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에 렐려오 스파트마이브로 지금 지민하고 때 일어선 암 ironic 네 네 애기 괜찮다 빠지자 안 되겠다 들켰어 깜깜 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륵 ㅎㅎㅎ 레벨 8만 돼도 좋은데 아미어노 화이팅 잘잡아요 일단은 내가 견제를 날려줘야 돼 이제 에너지 차라라 그냥 에너지 차라라 아니! 아! 배고프다. 오오! 이트마스님! 아주 오르신 생각을 하십니다. 오르신 생각을 하시는 우리 이트마스님.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곧 시나리에 방송 오는 건 중룰이죠. 저 왔다갔다 하는 거 진짜 싫어. 댕기 싫어. 진짜. 완전 댕기 싫어어어! 아니! 뭐와뭐와뭐 킬 못어. 이 새끼야 잡았어. 우와!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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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빨리 커버쳐요! 아! 아 장인님 고아안녕하시 꾸인님! 중간 내일이어서 오늘옹? 꾸인님 고아안녕하세요. 곧 시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곧 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곧 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임이잖아. 그러면은 내가 도와주겠어! 어 그렇구나. 저게 붕이구나. 아니! 아니! 잠깐! 샤올사님! 안돼! 잡아줘요. 쟤 원한! 쟤 원한! 뭐야! 미샤오포 되게 잘하는데? 미샤오포 캐리하는데 지금? 내가 샬리였는데? 아 샬리 샀어요? 좋아! 하이퍼보! 하이퍼보 있을게요. 하이퍼보! 굿! 아 안돼! 이거 내가 막을 수 있나 못막겠다. 아 젠장. 아무튼 뚫렸고. 안 뚫렸네? 아직?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잡았고. 어디있어 임마! 임마!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으러 가자. 아뇨. 아직 막컨 못갔어요. 아뇨. 아직 막컨 못갔어요. 아뇨. 아래쪽 못먹으면 위쪽. 위쪽 먹으면 돼요. 뺏으면 좋고. 뭐야 뭐야. 잠깐잠깐. 우는데? 됐어 됐어. 저 기술로 내 못뺏어. 뭐 소울. 뭐야 아주 잘하잖아.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thickness 참 보... 으어어어어어어! 저 아깝다.. 못잡니다. 꿀떡 빠져빠져빠져 좋아 우리가 이듯 봤어 왠지 여기로 올 것 같은 느낌이죠? 숨어준 다음에 출 chess 감사합니다 아우 아으 아깝다 좋아 궁 뺐어 어디서 먹으려고 어제 안했.. 어제 안했어요? 왜 고발해요 나 저 아래꺼 뚫긴 뚫어야 되는데 진짜 맛있게 하세요 잘꺼에요 잘자요 야 나 궁 없는데 큰일 났네 제발 잡았다 잡았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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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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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가운데 지금 빨리 빨리 우리 지금 빨리 가운데 뭐야 아니 긁어면 안되지 고맙습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우리 지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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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 그거 먹었으면 안되지 가운데 가운데 그렇지 와.. 지능 좋았네 와 지능 좋았다 와 지능 좋았다 왜왜왜왜왜왜 마이크야 이상한가요 혹시? 아아 뭐해 나이스 지금 뭐해를 누리려고 했다가 나이스 뭐해를 못 지우고 나이스를 하신거 같은데 네네네 엄청 크게 아 중간에 엄청 크게 들려요 좀 약간 줄일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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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정도면 충분하겠지 다들 잘했어요 아 샹델라 스킬 소리인거 같대요 제 목소리 줄였는데 아 샹델라 궁소리래요 궁소리래요 자 전판에 못하셨던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니고 샹델라 궁소리래요 제 목소리인줄 알았잖아요 전판에 못하셨던 분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와 샹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전판에 못하셨던 분 먼저 들어오세요 잠깐 하시만 다녀올게요 마지막에 고스님은 뭐 부들어졌겠지만 궁을 아우 진짜요? 전판에 전판에 못하셨던 분 안계시면 아무나 선착순 들어오세요 자 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인사 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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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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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저 왔어요 아... 미투맛씨님이 계시니까 됐다 아 위쪽은 알아서 하시겠지? 어차피 지금 저기 카정 갈거니까 위쪽에는 어차피 이투맛씨님이 혼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는게 죽일거 같아요 뭐야? 카정 안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걸 이거 카정 가는줄 알았는데 저기 상대... 상대편도 깜깜이 있는데요? 뭔 소리에요 랩맨 founder 마지막 카정가다 만나면 오, 되게 재밌겠다 아 되게 재밌겠다 어! 깜깜이잖아 아멘 우리팀 깜깜이가 더 세요 로이팅 깡까미가 더 깨다구요 아 못먹었다 어 얘는 카정이 아니네 뺏기지만 말하면 된다 그냥 뺏기지만 않으면 돼 됐다 레벨 업 죽었어 이제 컴온 컴온 아 뭐야 핫발적са 못잡았다 아 못잡았다 아 못잡았어 아 아깝다 했다 됐어 잡았어 와 깜깜이 잡았다 엄청난 천이 소악이다 소악이다 괜찮아 준비할 수 있어 위쪽 가요 제가 아래쪽 지키고 있을게요 충분해 레벨이 잘 돼가지고 뭐야 뭐야 얘 뭐야 어 뭐뭐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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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와 다들 에러지 딸피인데 딸피인데 아미아니 왜요 저 잘하고 있어요 잘했다고요 저 잘했어요 내가 먹었고 됐어 됐어 우리가 이득이야 때리나 때리고 있구나 그렇지 와 깜깜이 기가막힌데 깜깜이가 깜깜이한테 또 죽었네 안 돼 그렇지 어우야 뺏길까봐 궁쩍구만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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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디디드 봤어 좋아 깜깜이 화이팅 뭐야 깜깜이 아우 깜깜이 화이팅 그렇지 깜깜이 완전 깜깜이 완전 사랑해 완전 사랑해 깜깜이 짜증나 깜깜이 짜증나 오지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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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요 자 자 아래쪽 시키고 계시고 그동안 위쪽 가겠습니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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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우 제게티는 내가 먹었지만 됐어 잡았어 와우 야 이거 야 되게 잘한다 절대 꿀리지 않는데 내가 먹었어야 했는데 내가 먹었어야 했는데 됐어 좋아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됐어 가셨어 됐어 밀어버려 밀어버려 가자 밑에 위에 짐 두명 아래쪽에 짱 잡았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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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죽는줄 알았네 됐어 좋아 우와 잘한다 와 와 나만 노릴거 같은데 이제 빠져 난 빠져야돼 나는 더이상 더이상 싸우면 안돼 나는 한번 빠져야돼 됐어 이 정도 에너지면 충분하겠지 오케이 잡았어 그렇지 잡았고 아 우리팀 못먹었네 아 아깝다 깜깜이 굿 끝 못먹었어요? 아 아깝다 먹었어야 했는데 깜깜이 오오오 굿 깜깜이 1대1이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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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은 못이기잖아 3대1은 못이기잖아 안돼 깜깜이 죽겠다 깜깜이가 준 기회입니다 잡아야돼 깜깜이 됐어 우리 충분해 괜찮아괜찮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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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 어떻게 된거 와아 아니 왜 안모여요 모였나? 모였는데 졌나? 모였는데 졌다 모였는데 진거구나 아 가운데만 잡으면 충분히 이기는데 아 애매해 레코자를 못이기네 못잡네 아 궁예 제대로 당해가지고 오우 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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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기회야 몰라 굳이 형 때려 어차피 어떻게 어떻게 죽든 똑같애 아아 전매또 야 오늘 냉전하면 안되겠다 흫 어렵네요 아아 잘했는데 뭐가 문제였지 자 항복 항복 라인님 상대 깜깜이를 봐주셨어야죠 아니 근데 마크를 했는데 제가 졌어요 깜깜이 짜증나 고오바 감사합니다 잘자요 랩랩님 잘자요 아 아 내가 내가 잘못했구만 젠장 마크가 제대로 안됐어 나도 자 아무나 들어와요 Hub 와 어느 gimmick 스트레칭 우 234 축하 축하 돌아와요 얼른 얼른 들어와요 파염방사보다 오버히트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진짜요? 한분 더 하실 분이 안계시잖아 후퇴 통신망 게임 젠장 저 둘짓분 안계신가요? 게임을 아직 안켜서 이런 순급이었는데 후퇴도 순급이 있어요? 리그 아하 그러면 일단은 4명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덕분에 할 말 없어졌어요? 누군데요?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 할 맛이 없어졌어요? 누구예요? 아 이런 통신 오류 왜요? 전 잘했는데요? 전 아미나님 왜 갔어요? 튕겼나보네 기다릴게요 어 순머님 들어오셨다 좋아 순머님 오셔야 어 린린님 근데 왜 준비 완료 누르는 거 아하 이런 이번엔 이번엔 제대로 빡게임하겠습니다 한번 어 근데 잘했던 것 같은데 뭐가 뭐가 문제였지? 하하하하 골씨나리가 문제였던 걸로 어 장인님이 적어면은 나 적어야 되는데 진짜 림피아 되는데 림피아를 어 잠깐만 아니지 아니지 지금 자시안하고 지금 저 림 같은 애가 있단 말이지 그럼 난 얘를 해야지 이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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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아 모이긴 했는데 피가 없어 아 그렇구나 어쩐지 우리가 모이긴 했더라고 모여야죠 모여야죠 얘기하려다가 모였는데 다 죽어가지고 아 진짜요? 야 여기에는 지금 깜깜이는 없다 샹델라가 피가 없었죠 어 근데 샹델라 궁이 장난이 아니다 그쵸 무핀 효과야 그게 아 그렇구나 아 쇼스라 아 딜은 쇼스라는데 내구가 안좋아요 아 그렇구나 으아 왜요 왜요 화요인님 차가수 돌아오셨네요 왜요 샹델라 쏜 적이 없어 이거 드리고 저거까지 드린 다음에 달려야돼 장인님 장인님 달려 달려 장인님 달려 달려 그치 아 젠장 늦었다 한게 문제가 아니라 왜요 저거 아 못잡았나 이났네 어깨를 묻음직일정도로 뭐 좋아 그래도 우리팀 자세한 잘하고있어요 뭐 좋아 그래도 우리팀 자세한 잘하고있어요 뭐 좋아 그래도 우리팀 자세한 잘하고있어요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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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웠다구 와 죽는줄 알았네 자 어디서 뺏어먹으려고 이겨줬어요 이겨줬어요 아 진짜요 다행이다 다시 제발 아 젠장 쪘는데 쪘으면 이거 다 우리가 잡은건데 아래쪽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득봤어 문제는 위쪽이지만 데빌루까지 어떻게 올려야되지 그렇지 와우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야되요 아 뛰지말걸 이런 뛰셔가지고 그랬구만 좋아 아 레벨 6정도는 개야 그래도 어느정도 잡으면서 이렇게 해줄텐데 아미언니 캐리 캐리 해드릴텐데 여기 있구만 여기 있구만 그렇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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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아니다 위에 뺏기는거 아니겠지 설마 위에 뺏기는거 아니겠지 뺏겼어 와우 망했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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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에너지 쪘는데 에너지 쪘는데 아 에너지가 왜 안쪄진거야 저 에브윌이 딜 깨네 그러네요 레벨 9까지 올릴 수 있을까 올라가줘야되나 그래야겠다 가야겠다 지금 변법이 없어 올라가야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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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어줘요 다 넣어줘요 넣어줘요 그냥 좋아 아직 안 뚫렸어요 제가 뚫어놓을게요 됐어 됐어 누구누구누구 내가 누굴 잡았는지 모르겠어 아래쪽 가야되잖아 아우 핑 야 아래쪽 안되겠다 아래쪽 벌써 다 모여있을거 아니야 먹을 수 있나? 아 못먹는다 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 쟤 차이소스 레벨업 와아 진짜 길게다 파이팅 파이팅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그렇지 이거지 그렇지 와 기가 막히다 야 골키나리 없어도 충분히 이기겠구만 됐어 됐어 히면 안되겠구만 한데 히면 안되겠구만 한데 히면 안되겠구만 한데 히면 안되지 어떻게 잤 힓 애벼 rethink arr 조동 우와 이거 차여 다시 돌아온다고? 됐어 와아 죽는줄 알았네 목 넣었다고? 도와대 그렇지 그렇지 와아 죽는줄 알았네 빠져야돼 빠져야돼 우리 빠져야돼 야아 잘했어 우리 이번 전투 잘했어 안돼 자시만 안돼 더 이상 가지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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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자시아 죽으면 안돼!!! 자시아 죽으면 안돼!!! 자시안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한몸입니다 자시안하고 저하고 이제 한몸입니다 자시안 마크하는거 내가 잡아...좏...잡습니다 자시안은 자시안 근처에 제가 마크합니다 됐죠 잡았죠 잡았죠 됐죠 끝 쟤만 잡으면 텔레포트를 못해 좋아 저때야 때려 때려버려 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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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어디있어 이거지 이거지 기가 막히군 이겁니다 이게 바로 피지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지컬이에요 얘네들 한복하지 않고 배기질 못해 이제 시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오는데 20초 전투하고 이러면은 못너 이건 우리가 이겼어 그냥 물짱 찍으시는데? 자퀴 앞에 그냥 물짱 찍으시는데? 자퀴 앞에 그냥 물짱 찍으시는데? 맞아요 진짜 진짜 그런거 같애 이리로와 내가 잡아줄게 이리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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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줄게 괜찮나 오오오 귀여워 상당히 귀여워 상당히 귀여워 상당히 귀여워 넣었어 이거를? 상당히 귀여워 상당히 귀여워 상당히 귀여워 아주 잘했어요 야 이 좋아 어 차단 누를 뻔했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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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들게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보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와요 아무나 들어와도 돼요 괜찮아요 거의 대부분 같은 멤버끼리 하시잖아 와 순모님이 못 들어오셨구나 이번에 어 방금 전에 트레이너 뭐야 트레이너 난입 승인이 뭐야 트레이너 난입 승인이 뭐야 해본 적이 없네 아 재미없어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게 난처는 오우 진짜요 좋아 잡았어 좋아 잡았어 이번엔 제대로 보여주겠다 다른 스킬로 보여주겠다 다른 스킬로 보여주겠다 라인가디안이라 해야지 좋아요 라인가디안 버스 태워줘 버스 태워줘 고스나리 같이 익히면 버스 기능 기본 강산 강산이 뭐야 버스 좀 타야지 저도 버스 좀 태워줘요 이번에는 흔들어야겠다 이번엔 지지 말고 흔들어가지고 막타는 못 지더라도 흔들어서 애들 좀 짜증나게 해야겠어 와 근데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우리 전파를 이겼다는 그런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게임을 하면 돼 아쿠님이 왜 조용히 하시지 아쿠님이 비키니야 설마 엄크인가 설마 엄크야 망했다 망했다 엄크면 어쩔 수 없지 야 그래도 아직까지 안오는거는 다행이다 타정을 갔거나 아 아니네 어 왜 가만히 계시지 근데 진짜 못먹은가 아 못먹었다 올라와줘요 태권브이 올라와줘요 여기 지금 나 견제당하고있다구 아으 모기자식 굿 뭐야 아쿠님 드디어 움직였구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쿠님 저거 드세요 레벨업 해야돼 지금 아니야 이게 바로 피지컬이라는거다 임마 망했다 레벨업 시켜줬다 어 자시아 났다 자시아 났다 자시아 났다 뭐지? 아 못먹었어 어디지 임마 나의 자, 나의 몸놀림에 재앙이 되거라 어 자시아 났다 잡았다 데끼어 다시 한 번 참으면 돼 데끼어 오 굿 좋아요 아주 나쁘지 않아요 내려가야되는데 상 Surf 또 사용해 가자 엄크걸리셨나? 아쿠님? 그렇지! 잘하고있어 우리팀 잘하고있습니다 그렇지! 굿! 아주 좋아요 와..나쁘지않다 엄크걸리셨나봐 흐흐흐흐 에이아이 움직임인데? 귀여워 아! 우리 굳이 갈필이 없잖아 안에 툭칭해야지 으으으으 자신이 따로 오기 굿 아 못잡는다 아 죽는줄 알았네 뭐야 저 저 잡아야 돼x3 굿 좋아요 좋아요 이야 멋진데 우리 잘하고있어 자 뚫어줘 뚫어줘 괜찮아 안되겠지 안되겠네 에헤이 안된다 오 온다 치고 들어온다 치고 들어온다 아 뭐야 궁맞은거 같은데 안보여 아 seper 우리 레벨 되게 높아요 레벨링으로 다 싹다 바를수 있어 와... 진짜 큰아이동 와... 젠장 큰아이동 렛쟈- 오케 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ㅜ 뭐 뭐.... 아아 괜..괜찮다 무넨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깝다 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 와아... 죽는 줄 알았네. 아, 궁을 뺐어! 우리 손에야! 궁 뺀 거 손에야. 아, 궁이 안 모이겠지? 아, 궁 안 모인다. 큰일 났다. 살려고 궁 뚫던 게 실패였다. 아, 갔다. 다시 돌아온다. 지금이야! 그렇지. 다시 돌아올 때 눌러서 오, 좋아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뭐야. 우리 장인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우리 뭐야. 뭐야, 장인님. 와아. 개 멋졌어. 야, 되게 멋진데? 와, 그냥 끊어버리셨는데? 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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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딜이 10만딜이 넘었어요. 아 아미안님 수고 많으셨어요 잘자요 자 깨숙하죠 아 자 50분은 들어오세요 자다니요 그러면 그러면 아미안님 아 스타리라 하하하하하하하하 스타레일 저도 그거 하는데 내일 정도에 했던거 플레이 영상 올릴 겁니다 꾸준히 올릴 거기 때문에 스머님 들어오세요 뭐야 아 배틀중이구나 그럼 4분이서 한번 가볼까요 집계중인 트레이너가 있구나 이미 시작이 안되잖아 방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아 들어와요 아직 시작 안했어요 같이해요 같이 실력을 키우고 냉전해서 즐겁게 연습모드 아하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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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들어오세요 아 샹델라 스킬이 궁금해서 한 분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안계신거 같아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계신거 같은데 지금 많이 계시는데 아 방 쫑켜놓고 지금 그거 하시는구나 오케이 확인 저도 빡겜했어요 이번엔 이상의 꽃으로 애들 애들을 발라주지 이번에는 체력 특수방울 아니고 특수기술 증가로 해가지고 이번엔 빔으로 가겠습니다 솔라빔으로 딴짓하는 중 무슨 뭐 하시는데요 방 솜켜놓고 딴짓하는거 굉장히 환영합니다 잠깐만 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서포터 캐릭터가 두명 아 테트리오 했죠 아 좋군요 테트리오 테트리오 좋죠 지프 이 soften teammates 뭐 좀 아 어떻게 그냥 했으나 숨었네 빡 이 해 또 이 찾아듣 보지아닌거같애 중간에 앱쏘는 보지아닌거같애 다 보신가? 아무튼 이번에 저는 솔라빔으로 갑니다 다 보신듯 즐겜하세요 근데 보지여도 강할수있기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보지 막 컨트롤하고 난리나거든 봐바 봐바 이제 저거 먹으려고 한다고 어어 봐바 잘하잖아 잡았어 Sierra 보지 맞네 도심 맞네 들어갈 생각 안하니까 도심 맞아 어 뭐야 어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좋아 밀어준거 오히려 좋아 진화! 어 아니야 아니야 기가 드레인하면 안되는데 아 진짜 거듭 거듭 다잡았어 와아 죽은줄 알았네 아 이거 특수기술 그걸로 해가지고 이걸로 하면 안되는데 정신했네 아 쫄라빔으로 가자 그래 이 조합도 나쁘지 않지 에너지 채우면서 쫄라옵니다 어디잉마 다잡았어요 찾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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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래쪽 가겠습니다 아 젠자 비교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3 4 4 5 5 야 그냥 잡는데 이제? 뭐야 쟤 나쁘지 않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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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킬 더블킬 됐어 아아 이제야 좀 창쾌하죠? 이번엔 뭐 확실히 놓였다 으으으으 야 저걸 먹으시나 그래? 흐으υχ 쉐에에에에엣 내가 이상의 꽃이 왜 금장인 줄 아는가 봐도 이것 때문이다 오 없네? 근데 하긴 AI는 상대로 이 정도까지 할 기울缺는가 없는데 가자 으으으으으으으으uft 아우 우와 그건 아니다 일단은 레벨업을 더해줘 아주 5분인데 5분정도 남았는데 벌써 레벨 10을 레벨 12 근데 뭐 다 잡으실테니까 뭐 안심하고 플레이해도 됩니다 풀묻기는 처음부터 오는데 불이네요 진짜요? 제가 가면은 거기 다 정리됩니다 제가 가면 다 정리가 돼요 안돼요 정리가 와 두마리 잡았다 두마리 아닌가? 아 AI 그냥 저기 그 야생포켓몬 잡았구나 좋아요 아래쪽은 뭐 먹는다고 보고 위쪽으로 갑니다 아래쪽은 뭐 먹는다고 보고 아 야 저걸 피했죠? 와아 야 잘하는데? AI치고 굉장히 잘해 AI치고 굉장히 잘해 이 고치나리를 리타이어 시킬정도면은 엄청 잘하고 있는겁니다 야 야 저기 먹었구나 뭐야 왜 다 들어가셨어 야 야 야 컨트롤 장난아닌데? 우와 죽는줄 같다 빠질게요 저는 빠질게요 가운데 가야돼 우리 이제 얘를 몰라 또 막타 칠지 몰라 그럴 리는 없죠 막타 칠리는 없는거 같은데? 응 그냥 우리 이긴거 같은데? 확 확 확 확 확 확 맞쥬오 흐허허헤헤헤헤 이건 뭐 기본이지 그럼 막태를 때리겠쇼 굿 굿 페리 굿 얘네 망했다 얘네 가만히 있는거 봐봐 가자 와 버스 탄다 가시죠 오 나이프라이 시원좋았어 마지막으로 죽었나 오 뭐야 뭐야 한코만 넣어보자 한코도 못놓고 스타를 랩 올려왔는데 올리세요 저도 조금씩 조금씩 타고 있어요 패스키가 너무 귀찮아요 이겼어요 아우 버스 잘 달달 버스 달달 5 4 3 2 1 지압 총력 일렘만둠 가신건 아니죠 재미있군 들어오면 되지 지금 몇분 계시 다 나가셨잖아 10분 계시네 안녕하세요 골스날이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골스날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다우스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골스날에게 크림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장인님이 있으니까 또 아니 혹시 들어오실 분이 엘리트 이하다 하시 엑스퍼트면 우리 랭크도 한번 돌려봐도 되잖아 엑스퍼트니까 나도 엑스퍼트거든 한번 우리 랭크 한번 올려볼까요 어때요 레츠 고 못 먹어도 고 이 우유 나 나 자세한 입구 입구 이쁘 이건 내가 골라줘야겠구나 저 소난스가 소난스님이 뭘 고른지 모르겠네 내가 디펜스를 골라야지 조합은 맞아 마스타들 걸리면 저도 엑스퍼트고 장인님만 지금 마스터고 다 엑스퍼트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덜덜 설마 퍼십 살려줘 야 상대방은 땡 자시안이야 자시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적으로 더 괜찮아요 자시안이 잘한다면 자시안이 잘한다는 가정 하나이지만 니가 먹어 그렇지 니가 레벨업을 해야 돼 니가 먹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얘는 일단 힘주러워 됬어 먹었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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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더이상 싸울 필요없소 이득받기 때문에 싸울 필요없소 드시고 드세요 아 못잡네 어디서 먹으려고 자식이 다행이다 아 죽는줄 아네 아 못먹었어 빠지자 빠지자 우리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좋아 잘하고있어 아 어 그렇지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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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된다 어 잘질렀는데 안돼 안돼 아 돌아가시면 안돼요 와 위험하다 어 자시안이 죽었잖아 안돼 위험해 아 위험한데 자시안 못해요 큰일났다 아 자시안 못하면 안되는데 아 아직 레벨 6도 안되가지고 도울수도 없는데 문제는 얘도 못해요 그냥 갖다 대는데 아니 나도 먹고싶어 나도 먹고싶어 아 못먹어 됐어 됐어 레벨 6 됐어 됐어 도울수도 있어 이제 가자 자시안 어디까지 가는거야 자시안 거기까지 가면 안되지 내려가 내려가 저기만 먹으면 돼 먹자 제발 제발 늦지 않기를 야 자시안 레벨 뭐야 됐어 좋아 내가 몸빵해져도 됐어 그렇지 됐다 빠질때 빠져주고 그렇지 먹어줘 그냥 내가 여기 방어하고있게 그렇지 그렇지 거기만 뚫어주면 돼 방어는 나한테 맡겨 오 와줘요 와줘요 위험해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장인님 야 죽는줄 알았다 와 죽는줄 알았겨 됐다 레벨업 가자 뚫으러 가자 야 왜 안먹어 다시한 이거 먹어하지 다시한 어디가 다시한 어디가 다시한 어디가 와 겨우 했는데 겨우 캐리했는데 골을 많이 못넘게 하니다 그렇지 아 잘했는데 일단 넣자 자시안 레벨 올리는건 좋지만 우리 견제해야돼 충분히 아 자시안 뭐해 얘 뭐해 아 왜 같이 안을깨우지 자시안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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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다 아 저기 뚫렸다 어 그니까 진짜 못타는데 잡자 자시안 뭐해 아니 뭐해 자시안 아아 아으 아으아 자시안 아mek 확 와 진짜 밍무타네 와으 자시안 뭐해 아으으 막타만 잘 노리자 우리 그래 우리 이제 남은건 막타밖에 없다 내가 자시안 잡아놓을게 죽지마 가지마 가지마 자시안 제발 가지마 제발 너 가지마 제발 아 안돼 자시안 안돼 자시안 죽는다 빨리 와라 좋아 나 당했어 못 당했어 못 당했어 자시안만 잡으면 돼 내가 딴 애들 무서울거 없어 어디가 다들 자시안 잡아 잡아 아 자시안 못잡았어 아 아 어디가 자시안 어딨어 죽었어? 자시안 뭐해 아아 아 아 아 아 자시안 으흐으으 지 진짜 못하네 아 아 아 자시안 뭐하는거야 아 왜 돌진을 안해요? 와 아 자시안 차이다 이거는 확실히 아 자시안 차이였어 아 진짜 못하네 자시안 아 아 LV랑 자시안 듀오일텐데 아 아 LV다 혹시 하실려고 하시는 분 안계시죠? 음 계시진 않구만 아니 초반까진 괜찮았어요 초반까진 괜찮았어요 초반까진 괜찮았는데 애가 후반가더니만 몸을 사렸어요 계속 자시안 차이로 졌어요 자시안 차이로 그니까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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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어 어 아 네 네 아 아 으 내가 위로 들어가야지 아, 두 달 차 숨어두 느끼는 폐지 경력, 이 두 달 차 숨하도 느끼는 하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 오늘 얘기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재밌었어요 네 상대 자시한 없다! 스피드 캐릭만 조심하면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샹델라..하고 샹델라는.. 모르겠어 자 니가 웬만한거 다 먹어야돼 니가 먹어야돼 그치 니가 먹고 돌진을 해야돼 이건 나 줘 그냥 나 죽고 죽겠어 그치 아 뭐야 아 못먹었네 이 정도면 충분하고 어 내가 못먹었네 아 아깝다 아직 남아있었구만 에너지가 그치 됐어 좋아 먹었어 굿 먼저 때려 때리라고 때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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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내가 잘못했나 와아 위에 세명 오 그래도 아래쪽에 분위기가 좋아서 좋다 그치 그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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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와아아아 안되네 이게 안되네 라지 1레벨 4도 못먹었네 미안합니다 이거 하나만 먹을게요 어 못네 자샤안 좋아 잘하고있어 자샤안 잘하고있어 좋아 아 아랫쪽에 다 모였잖아 가 MAR promised 난 이걸 두고있는거 right 왜왜왜왜왜왜 와 Пока 아래쪽 requis Start 있어야지 어 어으, 진짜 외봐 그럼 나보 윗쪽으로 가요 아래쪽은 가망성이 없어 지금 아 레벨 6도 못돼가지고 지금 큰일났는데 아 못잡았네 그렇지! 아 으 으 그렇지 아 뭐야 뭐해 다행히 필요 아아 야 저거 장난아닌데 궁 어 나 궁도 없는데 아 애들이 팀플이 좋다 그렇지 돌격 돌격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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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죽일뻔했다 와 얘네 장난 아니야 엄청 잘하는데 다시 하나하고 1대1은 안되지 레벨 9만 된다며 레벨 9만 된다며는 얘네 잡는거 손쉬운 일인데 어흐 어흐 제발 아니 구이 아 기큐를 못두는구나 와 어쩐지 왜 기큐를 깨끌 안나가나 했네 어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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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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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팀이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어흐 내가 잡을게 좀만 야 미치겠네 와아 아아 잡아야돼 잡아야돼 그렇죠 아아 이거 또 지겠는데 아니야 할만해 괜찮아 할만해 우리 할게 있겨 툭툭툭 툭툭툭 뭐야 뭐야 아아 젠장 좋아 아 이제 궁도 못 끼잖아 아아 와 네벨 10 아아 아아 안 돼 안 돼 아아 아 우리 안 돼 난 레벨 10이야 아직 구이구 12시 까지잖아요 아아 망했다 와아 에너지 다는거 봐봐 엄청 다네 와아 망했는데 난 잘 잡기만 하면 돼 나는 난 잘 잡기만 하면 돼 어흑 이제 단추밀 레벨 12 잡어 그렇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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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와! 그렇지! 애껴, 이겼다! 우와, 위험해 넣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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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오케이, 넣었다! 우와, 넣었다! 넣어줘, 넣어줘! 이겼쇼! 이겼쇼! 그래, 나한테, 나한테 주중해! 그렇지! 아직 1분이 남았잖아 그렇지! 개!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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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 이겼다! 우와! 겨우 이겼다, 야! 우와! 진짜 겨우 이겼네 와, 랭전이야 진짜 심장 쫄깃했네 지는줄 알고 아우! 와아! 와아! 잘했어요! 심장이 쫄깃했어요! 심장이 쫄깃했어요! 아우! 아우! 근데 다들 잘하셨어요! 마지막! 야 우리 완전 지는 줄 아는데 마지막에 와아 대박이었어요 진짜 무조건 가운데 때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진짜 마지막에 누굴 잡았는지도 몰랐네 무조건 잡아야겠다 무조건 잡아야겠다 무조건 잡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엄청 했는데 슬머님 화이팅! 장인님 화이팅! 제만큼 안겠습니다 MYK님하고 바이오 메카 화이팅 바이오 메카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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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멱 멱 아 멱이라구요? 아 멱이란 뜻이구나 자 화이팅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나에게 레벨링을 주시지요 하나는 더 드리겠소 너 먹어 그리고 니가 때려 그렇지 네 야 괜찮아 레벨 참 됐으니깐. 됐어 으어어우 아 죽었다 아어얗 미안하다 그렇지 아래쪽은 잘하고 있어줘 아 진짜 미치겠네 그래 니가 레벨업 해라 어 아래쪽 아래쪽 위험한데 지금 자 아래쪽 내려가시구요 왜왜왜왜 못해 혹시 결마 이번 자시환도 꽝이예요 아우 제발 아어어어어어어 아깝다 잡았어야 했는데 굿 어 자 다시 한... 괜찮은데? 나이스 플레이였어 오케이 아래쪽 더 안 내려가도 되겠지? 위에 지금 숙명인 두 명을 좀 맞고 있는데? 됐어 됐어 위에 있어도 돼 위에 있어도 돼 위에 있어도 돼 아으 아깝다 한 대 계속 한 대를 못 때리네 이번엔 끝 이번엔 끝 이번엔 끝장 내겠어 우어어어어 위험해 위험해 아 죽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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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장인님 화이팅 좋아 태권부위 돌진맨이에요 아 진짜요? 괜찮아요 우리 장인님이 계시는 한 이 게임은 지질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신반들 가자 또 누가 온다 또 누가 온다 또 누가 온다 우아 우와 에너지 진짜 많이 닿았다 도이 돌진 좀 해줘 에너지 먹고 가겠소 그렇지 네 피카츄단 내꺼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됐쇼 다 봤고 됐쇼 됐쇼 와아아아 우와아 가자 너 잡고 가자 가자 그냥 가자 잡지 말자 아래쪽 가자아 아래쪽 레에에츠 고우 너 뭐하냐? 먹을건 먹고 레벨은 13인데 애가 컨트롤이 좋네 컨트롤이 좋네 아주 좋아 잘하고 있죠 굿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올라와 올라와 숨어 올라와와 숨어 그렇지 일루와 그렇지 야 13 레벨 벌써 13이야 어 내가 욕심부리지 않고 레벨업을 착실히 하면은 충분히 가능해 우리 이기기 괜찮아 괜찮아 레벨 잡았어 뭐야 어떻게 된거야 자세한지 죽은거 같은데 죽었네 와아 자꾸 빠져 자꾸 빠진다는데 우리 위에 가야되네 오케이 위로가자 뭐야 에이 괜히 때렸네 아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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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때려 그렇지 지금이야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땡겨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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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머쥬 뭐야 때리고 있는거야 자시안 그래 때려 마음껏 때려 마음껏 때려 그래 원래는 안되지만 그래 이번엔 봐줄게 야아 완전 야 우리만 캐리했잖아 자시안은 잘하다 못하다 뭐야 이거 어떻게 얘기하래 이겼으니까 됐나라고 싶기도 하면서 뭔가 아닌거 같기도 하면서 알고보니 탱커 알고보니 탱커 인정 야 10만들 10만들 이상은 기본으로 넘어가네 와 한 두판정도 더 할 수 있겠네요 사랑해요 장인님 저도요 버스 제대로 탔습니다 진짜 musun 승차감을 얘기해주셨습니다 아아 좋아 장인님이 저걸 꺼내는 순간 모두들 죽었지 영겨 우라.. 우라가 사귀어서 어쨌든 그것도 어느정도 컨트롤이 되야되는거잖아요 컨트롤이 제대로 되는거잖아요 야 다있잖아 어퇴, 밸런스, 서코트, 스피트, 디펜스 다있습니다 조합적으로는 최강이에요 상대방은 여어어어 보시라구요? 앗싸 아싸 보시면 좋지 그냥 랭크, 랭크, 랭크 올려주잖아요 그냥 랭크 올려주는거잖아 뭐야 아 보시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래 보시니까 어쩔 수 없구나 너네 자 보시니까 어쩔 수 없네 내가 아래로 가야겠네 갈게요 아래쪽으로 됐다 됐고 보시어도 조심조심 할 필요는 있어 어 진화했죠 진화했게 뭐 뭐 뭐 뭐 야 멋진다 야 멋진데 야 멋진데 야 멋진데 왜 이렇게 잘해 얘네 뭐야! 우와! 장난 아니야 얘네 우와! 움직이질 못해 움직이질 못해 우와! 뭐야 봇 우와! 여기 귀엽게 없앤다 안녕 보샤? 곧 안녕? 때려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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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 솔각각각 مع 야 봇인데 너무 봐주면 안되겠다 아 잡았다 으으 야 근데 에너지 진짜 촉촉단다 에너지 진짜 촉촉다네 아 보툴 만난건 흥이지 가자 위로 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 넌 때리진 않는구나 굿 아주좋아요 아주좋아요 좋아 굿 베리 굿 오케이 가자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싸우 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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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우와 에너지 안움직여 야핳 지져어어 이야 멋진데 우와 빠져 빠져 DDRR 온다고? 그대로 온다고? 와 죽는줄 알았네 굿 야 기분좋게 랭크 올리겠고 마 야 랭쟈넥힐 저게 말이 돼? 야 랭쟈넥힐 저게 말이 된다고? 야.. 아래쪽 뭐.. 아래쪽 가야되는구나 지금 뭐야? 귀엽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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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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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귀여웠어 귀여워 자 위에 때려 아주 좋아요 오오 우리 AI는 도망가는 것도 잘하잖아 coming 웃음 우아 웃음 이야 무섭다 적이 없으면 진짜 짱 ats을거야 자 오프이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치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치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타고 싶으시면 고치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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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이거 여길 먹는다고? 내가 가져와야 지금 얘는. 일로와. 이거 죽여주세요라는 죽여주세요라는 표현이잖아. 오오오오 나이프라이 좋았어. 아 근데 AI여도 얘는 좀 짜증나네. 아 하하 그 야 기분좋게 우리 그래 우리 지금 후퇴해야돼. AI들아 후퇴하자. 돌격이니? 해 그러면 AI니까 이거 때려도 되잖아. AI들이 아 안 때려도 되겠구나. 우리가 큰 차이로 여기 있어도 우리 때릴 필요가 없네. 도와줄게요. 도와줄게요. 지금 밀리고 있죠? 도와드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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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못음직여 못음직여. 뭐 뭘할수가 없네? 야 뭘할수없네. 때리진 않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얘네가 몰리오면ünst 큰일나는데? 네 얘네 AI를 없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 가운데는 안 때려요. 에이아이라서 가운데는 안때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에이아이는 절대 안때리는걸로 아뇨 또 죽을순 없다 또 죽을순 없다 야 두번 죽을순 없다 야 와 나 이기기 진짜 쉽네 야 에이아이 우리팀 에이아이 되게 잘하는데 끝내버리자 그렇지 가자 멋졌어요 야 아주 멋진 갓진중리 아주 갑진중리였습니다 야 이거 랭전이에요 심지어 야 이번에는 에이아이한테도 최고점 주고싶다 캐릭터 레벨 안올리고 왜 체력 적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 진짜요? 화유님도 간체.. 화유2에요 화유1님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코스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코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엑스퍼트컵3 가자 야 맞판입니다 야 바로 걸리네 뭐야 양보해 주려고 했더니만 할 수 있었다면 했겠죠? 이런 슬프구만 5 2 3 3 아멘 missile 아 왜요 화요인님 졸려요 하겠지. 이제 생각해보니 네 나도 줘! 나 하도 먹었다 너 다 먹으려고 했니? 먹었니? 먹었으면 다행이긴 한데 아 뭐야 기념 비고 가는데? 와 죽는 줄 아는데 야 우리 완전 댕기촌인데? 아 우리 완전 손에다 아 학원엔 기차를 타요 아 진짜요? 니가 먹어라 니가 먹는게 맞다 아 뭐야 얜 또 어디서 나타났어 아 안돼 아래쪽은 유리한데 위쪽은 좀 불리하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와 와 됐다 걔도 역전강 나온다 와 적진해서 감히 그렇지 야전한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야 와 적진해서 감히 아 아 못잡네 야도라는 못잡네 왜 아 근데 아직 안먹었니? 아직 끌리네 아 가자 아래쪽 아래쪽 먹으러 가자 이쪽은 뚫렸끼니 아래쪽이라도 먹어야돼 오우 오우 됐어 잡았어 에너지 더 밝히자네 빨리 빠져야돼 나는 빠져야돼 하나 먹고 됐어 이제 때리는거야 마지막은 마지막은 우리 이기자 7천에서 8천 다 뵙겠다 축하축하 뭐야 엘링크님 계셨어요? 아주 좋은 이 아주 좋.. 아주 쏠쏠하다 쩔쩔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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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8A 하면서 방전부기중이었어요 아 진짜요? 울탱 으으윽 으어허허엌 아워비워 아우 된장 궁 그렇지 궁 가까이서 때려버려요 그렇지 그렇지 와우 멋져 당의님 야우 사리 어디까지 오셨어요 저 친추 좀 안해줘요 친추 좀 해줘요 친추 저 친추 침으로 아무도 없혀요 제가 코드 남겨드릴게요 아니 줄꺼 빨리 죽어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빨리 가야돼x3 왜 가운데 있는거야 너는 와아 바로 필살기를 죽여버리네 야 필살기는 안돼 가자 아 야 너무 빨리 먹는다 어 잠깐잠깐 이러면 안되지 야도란 야도란이 잡았구만 야도란이 잡았네 야도란이 잡았네 아 이런 어디서 먹으려고 자식이 일로와 어디서 뭐뭐뭐뭐뭐뭐뭐 뭐야 뭐야 와아 와아 아무것도 못했어 없네 없네 이번엔 아 젠자 좋아요 밀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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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도란 없으니까 괜찮아 이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이 보니깐 내가 가세 가세 이게 바로 가세다 레벨 12 됐어 레벨 12 됐어 잡았다 됐다 제발 아 못잡나 못잡네 아아 너무 욕심부셨다 아 너무 욕심부셨어 아 너무 욕심부셨어 얘는 뭐하냐 아 물론 네가 옳은 판단이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싸워야 될 거 아냐 아 야 저희 또 먹으려 그래? 기회야 이거 기회 일로 와요 빨리 이거 우리가 밀어야돼 어디 아플라스 어디가는거야 때려 한대 아 젠자 조절 안했다 아 와아 야 빗살길 못쪄 빗살길 못쪄 와 AS니크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와아 망했다 이 정도 이길 수가 없다 와아 마파는 이길 수 있을 줄 아는데 아 아쉬운 패배였어 아 아쉬운 패배였어 방어는 한번 가능했지만 잠시만 아아 잘했는데 아니 얘는 왜 따로 노는거야 같이 같이 싸워야지 떨어지진 않았다 떨어지진 않았다 와아 품실방지 200 바로 쪘네 한 판맛 더 할까요 장인님 안주문이.. 예 한 판맛 더 하죠 딱 한 판맛 아니예요 설마 곧씨네리 방송이 그런 방송이겠어요 아 근데 애매한데 뭐지 이번에도 AI인가 AI인거 같은데 뭔가 아이디가 아닌가 땡 사람 맞아요? 머리가 빨개요 아 머리가 빨가면은 사람이 맞는거에요? 아아 그것도 몰랐네 머리가 어디가 빨간데 아 아 볼 땐 자시안을 안해요 아 그래요? 야 일단은 자시안 아 아 그래요? 좋아요 이번엔 이기죠 이기죠 Mens 어우 느려 어우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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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렐루님 화이팅 우리 할 수 있어 뭐야 어떻게 하는거야 잠깐만 너 어디가 다시 때려야지 아 그렇게? 뭔가 빌드가 맘에 안드는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하지만 됐어 레벨타 아 와 어렵네 셀룩림이 드세요 그렇지 내 마음을 알아주셨어 됐어 좋아 우리가 다 먹었어 불 아래쪽도 분위기 좋아요 아래쪽 분위기 완전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먹었다 피드업 삘걸 아 먹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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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자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아 으 좋아 어우야 히킬 잘못 누를 뻔했다 방금전에 방금전에 히킬 잘못 누를 뻔했어 빠지자 빠지자 와 에너지 죽을뻔했네 와 죽을뻔했네 네 이야 잘합니다아 좋아요 오 오 좋아 아래쪽 아래쪽 잘하고있어 우리 위쪽 잘 지켜야돼 위쪽 잘 지켜야돼 내 맘 알지? 내 맘 알지? 내 맘 알지? 요새 잘했어 네 니가 스킬하는게 더 좋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 아래쪽 지금 야 멋지다 아 팔이 아니구나 참 레벨팔이 아니었어 아 어쩐지 아 근데 다행이다 이 팀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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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완전 밀었는데 이거는 아 레벨 8인줄 알고 궁극히 쓰려고하니까 안 역시 안되더라고 썼으면 대박났는데 7이었어 레벨이 우와아 아니 썼잖아 썼으면 나가야지 아 왜 안나간거야 썼으면 나갔어야지 아 왜 안나간거야 썼으면 나갔어야지 오랜만에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아직 나 궁극 남아있다 죽었다 너네 궁극 남아있다 아 아 못 때리겠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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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나머지 막타는 나한테 빠껴 아 와 안되네 그러니까요 자주자주 놀러와요 야 이거 위험하다 저기 두고 아랫줄 먹는거 오오오 뭐야 뭐지? 야 나좀 줘 오오오 이거 먹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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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우리 이거 맛있게 먹자 자주 놀러와요 종이패스오님 보고싶었잖아요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아 아 빠져야겠다 아아 그렇구나 이해 이해해요 난플락스 없애버려 아 자세하니 공부하기 싫다 하하하하하하 아이 잔데까진 말고 야 뭐야 공부 아니었으면 오 혼자 서 캐리 다하시는데 혼자서 캐리 다하시는데? 오오오 마리아도 감사합니다 진짜 얘도 열심히 응원하는 덕분에 열심히 방...영심히 방송하고있습니다 유튜브도 와우 와우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얼공은 아직 아직 퀵 갈까? 와 저거 되게 쉽네 야 저거를 늘 생각을 했단 말이야? 가션 때려 역시 포인트 썼어요 남의 월드컵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남의 해드릴게요 이거 무조건 때려야겠다 우리 이거 무조건 때려야겠다 우리 아 구..구..군이 안걸려야되는데 큰일났네 나이스 썼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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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좋아 자세한 잘했어 뭐야 자세한 못놨어? 아 넣었다 다행이다 그렇지 자세한 잘했다 야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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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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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잘했다 그래도 이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자세한 자세한 이제 돌아왔으면 좋겠어 제발 돌아와줘 자세한 돌아와줘 돌아와줘 자세한아 돌아와달라고 자세한아 넣은건 좋았는데 왜 안돌아오니 아아 아 자세한아 아아 그 뺏겼어 그냥 때리지 말걸 누가 번쩍 때렸어야 되는데 아 근데 기회긴 하니까 때린게 맞는데 아 기회는 맞으니까 때리는건 맞는데 아아 그렇게 빨리 부활할 줄이야 다음에 이상인 월드컵 할 때 언젠지 몰라 아 아쉽다 막판은 이길 수 있었는데 한번 떨어졌구요 원래 이렇게 이기고 지고 하는거죠 뭐 자아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금요일이라서 방송이 없구요 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제가 방송할지도 모르니까 어 공지 잘 확인해주시고 원래대로라면은 오늘 네 원래 오늘 저기 푸세카랑 앙스타를 하기로 했었는데 도스나리에 조금 변심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그냥 갑자기 이 방송하게 된거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구요 내일모레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꼬바 잘자요 꼬바 꼬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Swan 걸 Tara 고맙습니다 통화 장면에 deflect